과연 합성을 해보죠 이건 무조건이지 어떻게 이겨드냐 술이 이미 구구나 이거는 녹이고 얘도 녹이고 얘는 합성해보죠 얘는 갈 길이 멀다 흑미를 보다 흑미를 보다 흑미를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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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연구해서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지금 현존하는 방어구 중에 최고 좋은거죠. 이거를 그럼 연구해서 폭풍화문 나오지도 않고 바로 마지막으로 나와버렸네. 연구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물새로 가져왔습니다. 흑창 내부에 가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걸 하면은 머리를 쓰는 호박인가? 이것도 아니네. 대극장 맵이네요. 물새로 가져올게요. 물새로 가져올게요. 물새로 가져올게요. 물새로 가져올게요. 물새로 가져올게요. 물새로 가져올게요. 이게 머리... 쓰는 머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죽은 게 없네? 아 역시... 구멍 머리가 나왔어. 구멍 머리가 나왔어. 구멍 머리가 나왔어. 구멍 머리가 나왔어. 구멍 머리가 almost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려 오이요 게이 감소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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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